국민 10명 중 8명이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성상생명윤리연구소가 전국에 있는 성인 1,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낙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.8%가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또 낙태시술 전문 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75.5%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임신 후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29%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낙태가 허용될 경우와 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각각 무분별한 낙태 증가와 태아의 생명권 침해 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